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정부질문 오늘 둘째 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류 실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최근 난방비 폭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상대방, 그러니까 전현 정부의 책임을 돌리면서 정쟁을 벌였던 바가 있죠. 오늘도 비슷한 농쟁이 이어졌습니다. 한도수 국무총리는 오늘 그동안 가스값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책임을 돌린 듯한 발언인데요. 민주당 서영길 의원은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려고 대통령이 된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네, 한 총리는 난방비를 포함한 버스, 택시 요금 등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며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됐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 지원을 위한 30조 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 필요성이 없다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이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원유 생산과 정제를 하는 해외 정유사, 그리고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